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톱이 된다는 것은 영광도 따르지만 참 힘든 그런 자리입니다. 이렇게 하면 한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와글와글거리고 또 저렇게 하면 또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거리게 됩니다. 양자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대부분은 한쪽이 더 가지고 다른 한쪽이 덜 가지거나 또는 한쪽이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해야 되거나 때로는 다른 한쪽의 거의 전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톱은 항상 조정하고 또 어느 쪽을 손을 들어주는데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윤석열 후보 입장이 현재 여간 난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신의 구상대로 김종인, 김병준, 김한길 삼각편대회가 최적인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완강한 벼랑 끝 작전 때문에 선대위 구성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사진기다들이 찍은 여러 사진들 가운데 한 장이겠지만 국내 일부 신문들이 전하는 만찬장에 앉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얼굴 모습과 표정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얼굴 모습과 표정이 서로 상호 대조되면서 묘한 그런 기분을 갖게 됩니다. 윤석열 후보는 억지로라도 열게 웃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뭔가 하가 잔뜩 나서 못마탕한 그런 모습이 얼굴 가득히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.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뭘 하려고 바쁜 사람들 이렇게 오라 가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투의의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. 11월 24일 저녁시간이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만찬을 하고 선대위 인선 단판을 시도했지만 극적 타결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만나자고 한 점인가?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연락해서 저녁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이번 회합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큰 감격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. 공병호 TV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. 6만 8천여 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2%가 본인이 버티면 굳이 김종인 씨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. 김종인 씨의 능력은 오히려 과대평가되어 있을 뿐이다.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단 6%만이 반드시 김종인 씨를 선대위에 포함시켜야 된다. 윤 후보가 삼고초려라도 해서 계속 설득해야 된다. 이렇게 표시한 사람이 6%에 지나지 않습니다. 압도적인 대다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서로 갈랐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윤석열 후보가 다시 연락을 취해서 저녁 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 것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우리가 꺼집어낼 수 있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판단하든지 간에 윤석열 후보와 캠프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치르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대위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예론이라는 것을 참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나 언론들의 동향도 물론 참조해야 됩니다. 그러나 결국 윤석열 후보 스스로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. 이번 회합에서 윤 후보의 속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의 속마음은 아마 이를 것입니다. 내심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가 굽히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만나고 또 만나서 설득해서 우리 편이 되도록 해야 된다. 이것이 아마 윤 후보의 그런 속마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만창해동 결과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윤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직과 관련해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윤 후보에게 충분히 했습니다. 후보와 특별한 이견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대위가 제대로 기능을 가져가려면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쓸데없는 작업이 생기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. 처음부터 출발을 잘 해야지 도중에 괜히 쓸데없는 작업이 생겨서 그때 가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정비하고서 출발하자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런 주장에 담긴 뜻을 우리가 충분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원톱 체제가 돼야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원톱 체제 이것은 그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그런 전제조건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스는 내가 원톱 체제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. 그래야 윤 후보의 선대위 위원장직을 내가 수락할 수 있다. 아마도 자신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확연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 안 한 그런 만찬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. 만찬을 마치고 나온 윤석열 후보는 말을 상당히 아꼈습니다. 다만 내일 최고위에서 총괄본부장을 인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원래 구상에서 앞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굽히고 양보할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. 원톱 체제를 받아들이든지 양단 쪽에 윤 후보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다. 이런 종류의 그런 오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헌 윤 후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. 원안을 수정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요구를 수락하든지 아니면 그 없이 대선을 치르든지 이것이 바로 윤 후보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김종인의 행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그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만큼 그의 능력에 대한 그런 진단과 평가는 윤 후보와 대략적인 그런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히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. 윤 후보로는 그야말로 그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윤 후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양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합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